디비니티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앤디드 에디션 이어서 계속하기로 갑니다 아 자고 일어나니까 딱 2시간 됐네요 바로 켰습니다 자고 또 자고 이게 주말이지 이게 주말이야 자고 일어나서 게임하고 바로 자고 또 일어나 인생 참 자 가자 디비니티 아야 비켜요 지금 바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같아 자꾸 떠드니까 아니 보물 지도요? 보물 지도라는 거 바로 오짐 아 이거구나 내가 처분을 안한게 내놓을래? 알았어 알았어 346개다 너무 갖고싶지만 꺼져 이런 준다 까지꺼 아 나한테 목재에 방망이가 있는데 지금 못 본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어디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아 씨 스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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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망이 바꿔주고요 이동하도록 하죠 가능하면 전투 한번 하고 싶거든요 레벨업도 한번 하고 싶고요 회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를 하는게 나을라나 아 나 이거 찾는건 이제 약간 이제 적당히 하고 전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거 치워버려 이거 없어도 되는거 아니야? 생각보니까? 굳이 볼 필요 없잖아 내가 뭐 할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건 무기 그런건데 대장장이 없나? 여긴 뭐 무기상인이 범인이니까 뭐 살인사건 범인이고 하니까 좀 그식이 하네 사람사람이 심리가 일로 가봐 아직 한번도 안가 봤기 때문에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무덤도 있네요 삽도 있는데 나 삽 어디있어? 개있어 개 개있어 개 개있음 머피야 머피 머피 어딨냐 아아 우리 마녀가 동물을 말할 수 있거든요 머피 머피 아 개 꺼져 머피 머피 머피야 머피야 아 머피 머피야 아 얘가 대화하고 있구나 머피야 아 얘가 대화하고 있구나 머피야 냄새가 좋다 제이크 주인의 개다 제이크 주인의 개다 아 제이크의 개구나 주인은 내 절친이었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제이크죠? 음...그만 떠들어봐 얘기좀 해주겠니? 우리 주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인데 음...알았어 누구냐? 시바 시바 시바요? 그래 나 간다 잘있어 나 샵을 팔아버렸나봐 내가 널 가야해? 근데... 무슨 일이야? 내가... 카카오는... 이리로 옮기니까 어두워지네 장의사라 이 말인가 장의사 자네 장의사 자네 어어! 잠깐만 야 장의사 자네 대화 좀 할까? 뒷갈비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의사 자네 정의사 자네 정의사 자네 정의사 자네 정의사 자네 일찍 업데이트됐다고 합니다 됐구요 어음흠흠 이거 은신 실패면은 보인다는거 아냐 쉽게 말해서 은신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 상자가 있구만.. 열어! 저기있는데 뭐를 내놔? 미약인 부추 돈 지나갑니다 어 식별안경이라는거 있다 이거 가져가셔서 힘이 부족하다고? 식별안경 어딨어? 아 은신하면 뭐라고 하는구나 하긴 그렇겠지 아무 말도 안하면 익해도 이상하지 아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은신을 걸리면 이런게 있네 저장 안했냐? 자 디비니티 2부 시작하도록 하죠 2부에 디비니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에서 했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어 지난번에 너무 살인사고만 켰기 때문에 어 전투를 좀 하고싶은데 어헴 식별안경이라는게 식별안경은 가져야될거 같애 뭔지 모르겠어 발더스게이트에서 식별안경이라는게 있었거든요 아이템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발더스게이트에서는 식별을 스킬을 써서 했었고 식별 아이템이 있으면은 아이템이 하루에 세번정도 식별을 해줬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죽여버리고 그냥 하면 안되나? 으어어어 으어어어 쌍롬메꺼 장혜사 어딨니? 의사야 그래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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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림처럼 안되냐? 모든 동네에 포진을 시켜놔 왜 놔둬 미친놈아 순간적으로 확 올라올뻔했네 감정할 수 있는 안경입니다 빨리 가져와 반응이 없는데지? 지나갑니다 아까랑 약간 템이 다른 것 같다 구성이 이런거구나 이런거구나 이해했어 이제 진짜 이해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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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시스템을 잠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빛이 닿는 거리가 나는 범인줄 알았는데 시선이 닿는 범이면 다 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리얼 맹세 아 야 잠깐만 아 조금 빡센데? 조금 빡센데? 아래에서 작업을 걸어두자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나눠 내려가 장부요? 어음 은신하는거 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헴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뭐 다른 아이템으로 바뀐다 흐흐흠 흐흠 흐흐흠 읽기 세실시장 아우레오스 대장 고블린 제외한 내가 모르게 시체 몰래 시체에 갔구나 허공을 살릴 순 없다 어 파보지 않는다는 알 수가 없다고 파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나가냐 궁금한 게 더 있는데 나 그냥 열고 일어나면 안 되냐 뭐 어쩔 건데 일어날 수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래 아 그냥 아 나는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지 아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 들어갈 때 뭐라 그래 그럼 몰래 들어가면은 아 잠깐만 한번 들어가봐 아 그렇구나 아 들어가면 뭐라 그러네 야 근데 저 알려줘야지 문 열어놨잖아 제가 내 잘못이냐 저게 지가 열어놓고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좀 이거 좀 아니야 야 보니까 조금 랜덤이다 야 일단 둘로 나눠 놓는 건 맞잖아 어 나누고 내가 저건 아까 손이 좀 빨랐어야 됐어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 인정한다 오냐 일단 미도라 일로 빼놔 여기까진 괜찮잖아 그치 괜찮은거지 그치 괜찮은거지 뭐해 야 야 야 야 잠깐만 장부 까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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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닫아줄까 대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 좀 불러봐 아래에서 얘들아 소리 좀 내보라고 아하 잘 받습니다 어디 정산 좀 해볼까 자 이게 식별안경이군요 아 이거 아이템으로 하는거겠지 어떻게 식별하니 사용하기 사용하기 아 이렇게구나 아 현자 일이 필요해 그래 그럼 니가 다 갖고 해야겠다 이거 발더스 안했으면 어쩔 뻔 했냐나 식별했습니다 어 론델의 어 단검의 얼음 아 단검 계통이 없어서 레벨 차이 레벨이 있네 5레벨짜리네 원래 3짜리네 그럼 단검도 원래 3이구나 이거는 어때 아 이건 4레벨이야 레벨 높은거 낀다고 해서 뭐 딱히 뭐 그런거 없나보다 바울이 되게 높네 이동력 추가되고 입어도 되는거야 후 입어도 되네 지능이 뭐필요하고 레벨 4야 상관없어 이렇게 입어도 얘는 이게 페럴티가 있는데 확실하게 아 못입게 되거나 그래야되는거 아냐 됐다 야 너 지팡이 주기 전이구나 아 아 완벽하다 자 파러가자 내가 상성가게에 아저씨 아줌마한테 준거 같은데 내가 기중한 삽을 도로 가질러 간다 내가 아 됐고 일로와 빨리와 잘 보여서 좋구만 이거하니까 누구냐 군단병이냐 조심해야돼 지금 미도라가 합류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거 같거든요 군단병 전투력 생각하면은 왜이렇게 느리냐 쟤네 니어이랑 대화하고 가져와 내가 너한테 팔았을거 같은데 아 너한테 안팔았냐 3개? 11개? 삽을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어 너냐 아 그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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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삽을 안주워왔나 내가 아 그런가 잠깐만 너가 안갖고있으면 내가 안주워온거지 안주워왔나본데 이거 아이 가져와 위로 올라가는거 더 빠르지않나 여기도 아래도 집이 있네 뭐하는 집이야 스티븐 에블린 텔리온 마옵사같은게 있는데 나중에 가보고 이동하고 오자 사비 필요하다 사비 어디 아니 혹시 저기다 팔았나 내가 기억이 안나 내가 한번 리셋한 기억이 나거든요 삽을 갖고와서 리셋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근데 어디가냐 왜 안오냐 그리고 아예 저기도 들어가서 훔치고 나오자 증거 있을거 같아 생각에는 저가 보이는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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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누르게 돼 태도가 나한테 어떤데 그래서 멀쩡한거 같은데 그냥 뭐하냐 428원 아 저거 됐어 이거 팔고 따로 팔어 235 불편하네 이거 은근히 좋아 돈이 없다 이제 너 하아 불안한데 제가 얘가 불안한데 상점 경비원이 혹시 나눌 수 있냐 내가 가서 어그로 끌어 건물 여기 뒤로 와봐 아 보이는거 같은데 여기 뭐 쩌라고 여관 상자 열쇠 황금 그림 괴짜 아 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거 같아 아 너무 이거 불편해 나 잠깐만 나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조금 아 이렇게 너무 어거지로 하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아직 이해도가 부족해 이 게임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있는거 같은데 무시하고 해버리면 좀 그러잖아요 오늘도 아는 사람도 아는 척 하고싶어서 근질근질하잖아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쩜쩜쩜 붙어서 막 날이 날거 아냐 내가 이제 좀 알아서 해볼게요 이거 타고 일단은 갔다오자 사업을 안 구운거게 맞는거 같다 괴짜 레베로 아 진짜 귀찮게 그네 자 회복좀 하자 아 아야 일로 와봐 아 회복하자 회복좀 하자 불피해 이거 뭐냐 아 녹다운된 동네 이렇게 세우는 기술이 있구나 내가 주변 적들에게 데미지 대홍스의 스테이프 라고 아 근데 잠깐만 얘 뭐야 왜 50.. 59에서 74야 뭐야 저 뭐야 지팡이 자체가 없는데 뭐냐 여긴가 어 여기서 안 가져왔어 나 아 진짜 정신 안 차려 무덤 가 자 누구 무덤이라고 아 무덤 이름을 보면 알겠지 무덤 이름을 보면 알겠지 무덤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거 같은데 착각일거 같고 그 녀석이 너무 아들어 제발 가서 개 소리 좀 들아봐 이거 읽었죠 이렇게 이제 사림범부 사주면은 제가 해주겠다 이거 아니야 알려주겠다고 제임스 제이크 여깄네 봐봐 되게 잘 판다요 양사채 제이크 시체를 바깥치게 했네 제이크가 죽은게 아닌가봐 아닌가? 모르겠어 제이크 뭐 어쨌든 제이크 시체는 아니었어 장의사한테 따져보자 노란게 하나 왔다갔다 그랬는데 쥐냐? 속삭임의 나무 뭐야 이거? 갈치 없어 누구 무덤이냐 이거 여기 다 무덤존이야 장의사한테 가야겠다 개같은거 나 또 키자마자 추리하고 있는거야 빨리 좀 뛰면 안되니? 양돈이 머리 써서 못 뛰는거니? 양돈이가 하나 더 필요하다 나는 장의사 어딨냐 비싼다 너 진짜 그래서, 그 나쁜건가? 어떻게... 아... 무덤덤만 갑은 처음 봤어 다른 예를 들어 다 의심하는구나 아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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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구만 아 야 뭐야 왜 이렇게 가위보브 잘해 가위보브 마스터야? 이연패라니 내가 아 야 미쳤는데 얘? 파기꾼인데? 파기 한 번 더 아 야 말도 안 돼 한 번도 못 이겼어 와 와 말도 안 돼 야 세이브 했지 미친놈이네 저거 나 저거 이겨야 돼 이기고 싶어 태도도 태도가 어느 작용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따 가자 태도를 줄이지 말아 보자 뭐가 될지 모르잖아 내가 모르고 넘어갈 만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 좀 아쉽거든요 그런 거 이번에는 내가 처세차기 때문에 다 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증거가 안 되잖아 얘가 심.. 시체를 그 한 게 뭐 어쩌라고 그랬어 시체 뭐.. 뭐 시체 잡아먹었대? 인육파티 했대? 뭔 상관이야 시체를 가져가든 말든 시체를 써서 돈을 번 건가? 뭐.. 그래서.. 나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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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 야.. 야 그냥 죽여버리자 도대표 recib or missile 죽여버리자 그냥 안되겠다 야 화나서 안되겠다 죽어라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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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했지? 어 저거는 저 녀석이 잘못한거긴 한데 내가 좀 심했지? 야 근데 저거 좀 심했잖아 야 나 한번 훑어봐야겠어 저 능력치를 모르겠어 매력이 어떻게 들어가는거고 내 능력치가 있는거야 매력이라는게 매력이 능력치 수치에서 들어가는건가? 어딨어 매력이? 너 우선권 7밖에 안되냐? 개진따네 위도라가 우선권이 훨씬 높네 야 야 뭐지? 다 범인인거 아냐 알고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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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력 없어 나 너무 야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저기 아까 바위만 더럽게 되더니 가위를 연속으로 내네 미친놈이 야 말도 안돼 야 이거 말이 되냐? 야 말이 되냐 이게? 아씨 죽여버려 진짜 야 야! 죽여버려 아...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해 그니까 지금 이게 맞는게 이성으로 가져가는게 많다는거 아냐 아 왜이렇게 정신없지 베란다 그림자 흔들리는거? 이성으로 가져가... 이성으로 가져가... 어디 써있는거? 이성이 뭐 어딨는거야? 매력같은거 있는거야? 네가 매력이냐? 아 봐도 모르겠는데 나 이성이 뭐하는거야? 그 약속은 이 약속이 가장 좋은것이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 약속을 만들어볼게 아... 나 모르겠어 어디 써있는건지 모르겠어 가위로 시작하니까 가위내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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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에 쓰니까... 보작에 한번 있구나? 어... 이런... 이해또다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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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못 이해했어 솔직히 말하면 어 이해했다 야 이해했다 패턴 이해했다 어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음 좋아 대화하자 우리 우리 다행히 모든 걸 다행히 수술을 지켜야 한다 제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더 인상에 대한 희생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 인스프레이션은 어려워 아 좋아 레벨업 했다 창! 나 왜 이렇게 경험치를 구걸해서 받는 기분이냐 야 왜 능식아 앉아 야 왜 앉아 아 나눠서 주는 거야 이거 재능으로? 조금 혐인걸 의지력 의지력 2네 왜 이동 페널티 무기 양손 굳이 줄 필요가 있나 방어 방어 기술 아 못 주네 중기병에 왜 아 포인트가 두 개여야 이 레벨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포인트가 없던 거구나 숙련자 기술 쓸 수 있대 한 번 써보자 아 기술책이 있어야 돼? 개 같은 거 하하 됐구요 아 중기병에 해서 추가 체력을 준다네 모든 기술점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 그 외에는 똑같죠? 어 참아내기가 살짝 땡기는데 모든 기술 상승 한 번 줘봐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야? 아 그래 괜찮네 느낌 되게 좋다 다 좋아 안 좋은 거 없어 이동 쪽으로 찍고 싶긴 한데 양손 솔직히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치명타 4% 그렇게 좋은 거야? 모르겠는데 이거 많이 찍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 효과 나올 거 같은데 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만 찍어도 효과가 나오잖아 바로바로 어떻게 너무 좋은 게 많아 아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상태 이상 감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넉다운 연소 동결 출혈 전름바리 실명 악화 다 너무 좋아 아 근데 갑옷 해야겠지 일단 전사니까 승인해 다음 너 아 이거 아껴두길 잘했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술 쪽으로 한번 찍죠 어 근데 마녀니까 사술 찍고 대충 찍고 싶어 너는 관심 없어 주인공만 관심 있어 사술인데 뭐 주는 거 없냐? 아 아 아 주변에 액션 포인트만큼 비용이 감소한다 상태 이상 이거 참아내기 줘야겠다 원래 참아내기 주라 그랬었고 몰라 그냥 가고 주고 싶어 내가 몰라 됐다 뭐 스킬이나 좀 볼까? 아 뭐 배워야 된다 그랬지 중기병이랑 사술 배워야 되네 그러면 몇? 가자 얼마 받았어 그래서? 2,000원 500원 2,500원이야 그러면? 가자 아 로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극혐이긴 한데 딱 그런거지 뭐 아 왜 자꾸 이상한데 돼있냐 R키 누르면 변하는구나 퀘스트 주.. 퀘스트 줘봐 이거 그만하고 싶어 나 할 말 없니 얘들아 아 분단벽이니? 나가봐 캐스트를 받아야지 겸 뭐 이벤트를 더 준다던가 그런거 있을거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싸우고 싶은 관계로 좀 가보겠습니다 반쯤 먹힌 좀비? 음 아 뭐야 벌써 반응한다고? 나 안가 아 비오는 날이라서 불 안 통할거 같은데 뭔가 되게 쎄 보인다 느낌이 느낌이 너희가 와 올거 아냐 저기를 이렇게 달려온다고? 저거리를? 아 회복하는구나 반쯤 먹힌 좀비는 어 신기하네 어 중독됐어 아 아 아 아 아 진짜 험이다 이거 게임 화장을 안입겠지만 일단은 야테도 아파하는데 와 300 아 야 뭐하냐 아 때려 빗나갔네 어 쟤 쎄다 은근히 번개도 쳐 그것보다 얘 넘어졌어 어 야 뭐야 볼트 맞은 좀비? 넉다운 뭔데 아 우리 애가 넉다운인게 아니구나 됐다 느리네 아 죽겠는데 저러다가 아 아 잠깐만 일어났다고요? 일단 와봐 씨리로 와봐 나는 뭐 일단은 회복이 있긴 하잖아 없진 않잖아 얘를 제거하자고 넘기고 81 아 야 아 진짜 개쓰레기야 전사 진짜 나 전사가 법사가 짱이야 그냥 근접도 세 심지어 참 존나 존나 짜증나네 진짜 지능기만 보기 말찍어서 그런가? 레벨 몇이냐? 3? 3이네 별로 안높아 싸울만한거 같은데 아마도 시속 로 쟤가 되어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이거 리젠 되냐? 적들? 와 이거 졸나 세네 저런 기술이었어? 아 리젠 늦은 안되면 좀 혐의일거 같은데 아 힐도 있어 자 저거 지쳐가냐? 이거 질거 같은데? 죽음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내면 뭐해? 싸울 수 있는거야? 아 싸울 수 있네? 신기한데 동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너가 너무 못 때렸어 인간적으로 어? 체력만 더럽게 많고 말이야 아 아 좀 많이 어려운걸? 볼트같은게 필요해 나도 내가 사수를 찍으면 안됐나봐 볼트를 찍었어야 됐나봐 불러와서 죽이자 저 구도로 싸웠는데 밀렸단 말이야? 어 저 위험하네 쟤가 아 나 퀘스트 받아서 싸워야 될거 같은데? 진짜 극한의 이득 보면서 싸워야지 어떻게 비벼질거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쓰는거냐? 어떻게 쓰는건데? 범위 안에 목표물이 목표물이야 어떻게 쓰는건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기름 묻혀도 소용없지 않을까? 아 그냥 넘길래 넘겨 넘겨 점사해서 죽여야지 점사해서 죽여야지 어 드럽게 잘 오네 지네 무장한 무정한 심판자 잊었다 너는 이 자식아 어 찔 수 있냐? 아 못 찌르네 아 넉다운 그린 패배했어 아이씨 하지만 아프지 아프지 요 놈아 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야 칠이나 걸리냐? 어우 야 세상에 묵직한거 보소 세상에 이렇게 묵직할 수가 있나 자 어 왔다 한 바퀴를 고스란히 꼴아박아서 지금 잡은건데 얘 일단 무시하자 너무 아파 아 나 이거 번개같은거 써야될거 같은데 번개기술이 없어 하나도 없어 채 번개기술 하나도 없어 나 어떡하지? 기저 실패 어 한 방위 가겠다 이러다가 아 아 이게 설마 죽으면서 내가 어 잠깐만 너 어 야 뭐야 아 아 잠깐만 회전 회오리 같은편 안맞네 다네 기절도 하고 질병 걸리면 실패 좋아 질병 걸리면 실패 좋아 쉽게 안걸리지 질병 이거 몇이냐 이거 쿨 6이라고요? 그건 쪼금 야 쎄다 주인공이 체력이 진짜 많구나 어 주인공이 체력이 진짜 많네 아 달지도 않냐 전기 전기 지팡이냐? 아 그래서 그래? 야 너 그냥 때리지마 짜증나서 짜증나서 못해먹겠다 야 트 주인공이 존나 튼튼해 아 넌 걸렸어? 어쩔서 운명이야 못 이기겠다 이거 못 이겨 이거 야 이건 아니잖아 아 개같은거 이거 나중에 보자 중기병 2레벨 기술이 갖고싶어 배우러 가자 군단병들이 알려주지 않을까? 걔네 병사잖아 그 정도 알겠지 뭐 아 노래를 좀 어 소리를 좀 키우면 여러분들 소리가 잘 들릴겁니다 내가 무기가 약한 것도 있구나 주인공이 아 무기를 사야되는데 저거 어떻게 구매하냐 아까 전시되있던 거 80짜리 사면 어떻게 비벼질 거 같은데 나 체력이 10일인데 체력은 진짜 더럽게 높은데 밥값을 못한다 얘 몸을 혼자 다 대야돼 얘가 딜 다 받아주면서 밖도 살 권리가 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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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주말엔 엔피쉬 없냐 너한테 물어보자 야 뭐 줄 거 있니? 어 쟤네가 센 게 아니었네 레벨에 비해서 별로 약한 거였네 오히려 어 툴리아랑 비지우스 대화해보자 여긴 왜 구금되어 있는 거야 야생동물을 지나지 않아 아 화를 든 채 주변을 변환이고 있었다 우리를 공격했어 미친 게 틀림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녀는 못 알게 우리가 돌봐줄게 어? 야 진짜 동료됐네? 야 나와 이렇게 쉽게 동료될? 궁수야 궁수 아이템 하나도 없음 미안해 소울 산타 제 인간에 그의 인간에 모든 인간에 그의 인간에 적은 인간에 그녀는 쉽게 행동이 그녀는 그의 인간에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 좀 이상해 그의 인간에 너희들 침묵하는 건 솔직히 다 읽고 싶지 않거든 빨리 가자 칼도 구해야겠다 이거 야 뭐 알려줄 생각 없냐? 뭐지? 응 당신이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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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벨어론의 정리한다는 좀 알려줘 좋은 무기점 없냐? 숙괴로 놓지 말고 빨리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나도 장비 다 사와야 겠다 이거 모험과 도감 같은 것도 있네 나가자 양둥이 가져가면 안되나? 가져가면 개지랄 하겠지 지랄지랄 개지랄 하겠지 어 증거 보관함이라는게 있네 증거라는걸 못 모았니 쓰레기들아 양둥이가 어딨는거야? 아 고양이로 변하고 욕실 엿봤구만 시체 관한거 시체 관한거 그래 갈래 아이템이나 모아 갈래 아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하는게 없어서 다 지겹잖아 이상 모든 사람들이 지겨워한다고 빨리 가자 미안해 지기나 하고 말야 싸워서 전기를 쏴야 돼 전기를 촉촉하잖아 쟤네들을 내 생각에 전기면 충분해 그리고 전기가 안통하는게 그 전기 좀비일거야 걔는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네 패 죽이면 되는거 아닌가 나 마을도 다 안돌아봤어 이런 애들도 있어 세드릭 할말 있니 세드릭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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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록 추가 앞으로 궁금한 기록은 아니구요 관객을 끌어오길 잘받기 부탁했다 내가 끌어오면 되냐 너희들 호란들 화라는 머리 이게 너희들 너희들 오늘 들은 defeat 너희들 정말 즐거웠어요 스테방이 여러분이 많이 해 fabulous 으악 다 그것만할게 소망 다 너희들 쭈쭈쭈 말하면 머리에 대해 알려줘 아하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태도 점수를 모르겠어 아 여기 나오네 아까는 이제 뭐 일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헌특지 같은걸로 그냥 보이는 데서 가져가려고 하면 빠져버리네 어떻게 싸우면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대화하고 그런거 없네 아무 데서 가져가라는거 아냐 개 같은거 뭐냐 뭐한대냐 아까 아까 봤던데네 저 올라가 봐 일단 활을 구하고 갑주 구하고 다 구하자 구할거 구한 다음 싸우자 너무 힘들다 이거 궁수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궁수가 뭐 어느정도 잡을 수 있긴 하냐 쟤 믿음이 안가는데 궁수는 나 발로스 룰이면은 안통하는거 아냐 막 활 때리면은 아니겠지 궁수란 직업이 있는데 잠깐만 랩 몇이냐 3레벨이네 3레벨에 7,5,7,6,6 아 됐다 느려 이거 뭐 한 발이야? 그냥 뭐 몇 번 쏘고 뭐 그런거 없어 뭐야 됐고 거래나 하자 하자 네 크 train 장비 수듐 낫겠지 이거 일단 사고 500원 여기가 네 이틀 장비가 너로 하냐 이틀 장비가 내가 판거 사는거겠냐 설마 지금 저런 전기화설 없네 전기화설? 여깄네 여기 한번 사가자 돈이야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600은 금방 모으지 그럼 이만 흐흐흐흐흐흐흐 너한테 출자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이 자식아 어따 놔야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있으면 알아 쏘는 거야? 그럼 화살 수만큼밖에 못써? 실화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진짜 마이너스 25야 아 특수한 효과 가진 화살 됐고요 그냥 화살이요 그냥 화살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설마 그렇지 뭐 이거 이게 다야? 기술책이다 주인님하고만 대화하는데 정격 볼트 냉기의 손길 네 사설 없니? 어 야 소원있다 아 됐고 사설은 없나봐 페널티를 좀 읽어보자 얘로 봐 아 야야야 불편해 죽겠네 그럼 이만 나 법사잖아 지금 일단 전기가 필요한데 그 자식아 그 자식아 초보자 기술 못 배우는 거 아니야? 샀는데 막 칠로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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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넌 사설 그냥 아예 안파네 하자 그럼 아래칭에 있는 법사가 알려주지 않을까 여기 있는 법사가 법사 집인데 여기? 이리로 가봐 도달할 수 없대 어디로 가는거니 길이 없는데 진짜?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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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거네 공통 Racist 그런데, 이것저것 판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연히 보입니다. 그는 당신은... 아, 됐고, 관심 없고. 가져갈 거 있냐, 혹시? 대개 별거 없네, 집에. 아아... 누구? 누구신이 누구를 제발에 대한 공유의 위험을 위해 도와주지 않는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내는 것이야. 내 util fields I've been wracking my brain, trying to decide on the best method to settle this grave situation but perhaps is that so? I arrived at the inn where the body laser I personally delivered the corpse the short distance to the mortician's house as far as I know everything was as far as a magical murder is concerned what would you like to know don't dither long 텔리온의 빌실 열쇠요? 큰 용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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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소스 헌터가 여기있어. 내가 위험한 행동에 뭐 없냐? 비열한 행동에? 너 비열한 놈도 아닌데 괜히 가서 개 작살난 거야? 그 자세한 행동에 대한 마음이 없냐? 너무 길게 안 날려. 이런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영향을 나누는 것 같다. 아, 자세히. 나의 마음이 없냐? 어디에? 야! 일로 와봐. 너가 여기에 그거야? 시선을 끄는 담당이야? 아 이렇게 하자 대화를 걸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하 그걸 이제 알다니 이걸 이제 알다니 말이야 잡아봐 이 열쇠 아니냐? 음... 상자를 가져간다면 어떨까 당을 때리면은 난리 나겠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너무 다빌게임처럼 되더라고 그럼 이 식으로 다 할 수 있겠다 저기도 다 볼 수 있겠다 가자 고마워 고마워 이 사람은 너무 오래 남아있지 당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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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있는 사람을 살려 자, 스티븐이? 어? 됐어 가자 뭐래? 나 갈거야 아, 감사합니다 죽던 말 던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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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택에 새로운 바? 둘 다 죽은 거 아니냐 방금? 힘이 빠진 돌? 저택에 가서 이제 힘이 빠진 돌을 돌에 힘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게 생겼나봐 됐고 관심없고 가자 나 책 하나 훔쳤거든요 흰색은 진짜 흰색은 짠 흰색은 소금 흰색은 짠 흰색은 짠 아... 이런 거야 보디빌딩도 왔는데 네 거 아니냐 한거 흰색은 짠 흰색은 짠 토마토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해 흰색은 짠 흰색은 짠 흰색은 짠 스토르 앙스커런! 아하... 너 기술 뭐 있어 그러면은? 평범 화살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어어 독치료도 있어 얘네 대박이야 나 그만 구경하고 싸울래 좀 미쳤나봐 나 지금 한 시간째 보고 있어 한 시간째 진행 안 하고 있어 나 나 너무 스킬 같은 거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됐고 그만 그만 놀고 진행 좀 하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됐어 웨이포인트 여기서도 갈 수 있나봐 시간의 끝 가서 보고 오라고? 이따가 이거 열기 털고 한꺼번에 해 뭐해 수가 모였거든요 너랑 네랑 대화하구요 아니지 일로 와봐 아이 그거 건드면 안 돼요 이리로 가져오고 대리 한 야자길 대화하구요 흔터가 돌아와요 너 하자 있어야 하니 더 슬프 우리들은 우주 최고의 도적단이야 MBC가 다 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 개 귀찮지만 아무도 나를 만날 수 없어 다 내꺼라 이 말 아니야 이제 값비싼 장비는 이걸로 구입하자 황금으로 그래 500짜리야 옆길로 있는데 어디 가져갈 거 있니 가벼운 황금잔 너무 부자다 얘 근데 인간적으로 도둑놈이 따로 도둑질하는 게 재밌는 게임이 존재한단 말인가 완벽한 살인 뭐야 딱 걸렸다 너 어어 뭐야 이거 배울 수 있대 양둥이도 하나 가져가 아 시야랑 청력이 떨어지는구나 꺼져 그럼 의복을 만들 수 있다고? 꺼져 함정해져 노고 나중에 가져간다 어차피 다 내꺼다 이제 아름다운 가죽신발 내놔 세이브 한 번 때리고 님들 기억하시나요? 하하하하하 야 가져와 떡갈랑 무 편궁 야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 아 대화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대화 그만하시고요 아 대화 그만하시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생이 많았다 야 아 아 아 아 왜 신들은 리벨론을 떠났는가 신들은 정말 존재했는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추악의 말이야 이거 뭐야 어우야 어우야 레벨업만 하면 된다 이거 이건 뭐 주인공이나 이제 주는거지 일단 이제 주인공 주고 어우야 잠깐만 토끼 나 너무 쓰고 싶은데 토끼로 바꾸면 안될까 그냥 너무 구려 근데 아 한손토끼냐 설마 아 양손토끼인데 아 너무 구려서 안되겠다 저건 어우야 다 옮겨놓겠습니다 왜냐면은 판매는 어려우니까 완벽한 사실 저게 책인것 같던데 상금도 갖고 있어 니가 여건 상자 여기서 얻었는데 모르겠다 여건 아 아 여관 상자였어 여기가 아니라 아 아 그걸로 여관 상자 여는거 내가 때려 부순 여관 아 이거 훔치는게 이렇게 재밌다니 이거 사람을 더럽히는 게임이구만 어세신 길드 황동 러클러의 당선자 목표물 선택하라 어 됐구요 딱 걸렸어 너는 어딨냐 그 훈쳐서 돌아왔다 그 훈쳐서 돌아왔어 그 훈쳐서 그 훈쳐서 그 훈쳐서 저게 없지 제이크 제이크 어르신 그 훈쳐서 계속 도착하고 있다며 뭐하자 아 엣멀 일자 업데이트 쉽지 않은걸 이 정도로 증거를 모았는데도 이 난리를 죽인단 말이야? 어, 뒤도 뒷문이 있구나 아, 뒷문으로 들어가서 원래 가져가는 거구나 내가 개고생한 거네 개짝 저 연 건가요, 근데? 아, 개짝 못 열었지 아, 개짝 열자 가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뒷문 가는 거 맞네, 그럼 갔다 오자 개짝을 저걸로 여는 건가 봐요 저기 열쇠 갖고 왔었네, 내가? 됐고, 관심 없고 아, 나와봐 열어 크흠 여기 문 열어놨는데 상관없겠지?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너 멀어 야, 이거 안 돼? 가져가면 안 되냐? 가져가면 안 되냐? 아, 니가 열쇠 갖고 있는 애가 아니구나 왜 너가 들어왔냐? 어, 열쇠 갖고 있는 애가 들어와요 열쇠 갖고 있는 애가 열쇠 갖고 있는 상태를 만졌는데 안 열리지 않았나? 아,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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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연신하기 상태 열어봐 열쇠 갖고 있잖아 열 수 있잖아 아, 맞어, 야 이거 아, 야, 야 아, 야, 야 왜 이렇게 헷갈려 하냐? 나 일단은 부숴버리면 되잖아, 그냥 어 어 애초에 공격 됐는지도 궁금하다, 너로 아 일반, 일반 공격은 상관없나봐 속성 공격만 문제있고 그쵸? 음, 니가 부셔 그걸로 내구도 몇 있니? 너가, 너가야 도끼로 부수자 어디 가볼까? 교체한다 덩쿨에서 바위로 교체한다 괜히 여기 불수도 있으니까 유리 사이로 도끼, 나 그래도 도끼를 원했다고 얼마나 멋져, 도끼가 나 검 싫어 도끼 마음에 드는데 나 도끼 진짜 이렇게 약하게 만들거야? 센 도끼 없나? 검만 센거야, 이 게임이 검뽕이하다 도끼의 매력을 모르다니 불알이 없구만 얼마나 예뻐 딱 찍는 느낌 나잖아 근데 검은 너무 좀 거시기하다고 도끼 훨씬 센 것 같아 느낌상 저 큰 검 휘둘러 수나 있냐? 무거워서 저거 아무데나 붙잡고 휘둘면 되잖아 와 가자 우리 로브 나왔어 원하던 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보여 책상도 둘러볼걸 로브 나왔습니다 6레벨이고 지능도 필요해 입을 수 있지 않냐? 로브가 더 얘가 더 장비가 더 세 가자 이것도 뒤져와 예스 좋아 잘했어 가자 아 걔 보스한테 가서 거래를 걸어보자 알려달라 그러지 말고 식당이라고 했지 여기는 나 거기 가서 그리고 살인사건이 뭐 이거 증거도 가져왔다 그러고 아무리 봐도 안은 것 같은데 저건 아 근데 아우르 아우릴이었나? 걔가 의심 안 하는 건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일기장 있다 여기 잠깐만 이 양반아 자기 일기장을 이렇게 흔하게 놓으시면은 내가 저기 식량은 충분하고 스켈레톤 따위 얼마든지 개멸시킬 수 있다 버리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뭐라 그러는 줄 알았냐 어 있네 기술 중기병 기술 있네 숙련자 기술 어 태세가 있네 가시 소친 철사 태세 오 전름바리로 만들 수가 있어 전름바리가 되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액션 포인트 해보기 어 액션 포인트 감수 야 좋은데 아 이거 아래 거는 초보자네 아 소용돌이가 숙련자구나 근데 나 이거 일격할래 어 주인공은 힘으로 싸울래 더럽게 비싸네 근데 이거 어 너 무기도 이렇게 파네 어 괜찮은 무기 파네 가져가야겠다 야 힘이 부족하네 힘 너무 없다 야 힘 좀 심하게 없다 얘 아 실망이네 이거 이거 말이야 이거 오 야 이거 좋다 이갑주 이것도 힘이 부족하네 우리 그림 가져가세요 그림으로 총 칩시다 우리 어 야 잔 비싼거 봐라 양손 분쇄 그러면은 내놔라 힘을 내가 나중에 레벨업하고 찍으면 되잖아 어 여기 뒤에 저항도 있네 아 다 생명력 10 물저항 8% 이거는 이게 더 좋은거 아닙니까 색깔이 저게 더 좋은건데 이게 물저항이 더 좋을까 아니 아 이거 일반이구나 이거 보라색이지 이게 보라색이지 아 착각했네 내가 돈이라 일단 내놔 어 총들도 가져가? 가져가 어 없는거보다 나올거 아냐? 잔 팔자 어 4개 해도 이렇게 돈이 부족해? 이건 조금 실망인걸? 꽤 많이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 300원 줄게 그럼 얼마야 384원 주면 되는구나 그럼 이만 아 둘중 하나야? 아 자 그러면은 나 그냥 통화내일격 배울래 왜냐면은 통화내일격은 본적이 없는 기술이니까 배우고 아 몰라 일단 갖고있어 갖고있자 갖고 가방에 하나 넣어놓자 통화내일격을 배우고 아 왜 안돼 아 이게 6레벨 기술이구나 아 그렇네 일단 넣어놓자 아 무기 넣어놓고 내가 쓸거는 후 갔는데 나중에 왔는데 뭐 사실 가방 안에 있는거 사라집니다 뭐 이런거 없죠? 별로 있을리가 있나 가자 나 이제 범인을 좀 어떻게 실마를 잡은거 같은데요 저기 아저씨 네 너 다시 그건 아직 안 돼 그렇죠. 그 Brazil의 특징을 찾지 않나요? 물론이션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님. 암호하셨지? 네. 네. 왜, 너도 간다! 그리고 나의 유지에 진다고 하ние mismo 너랑 나 사이 안좋아졌냐? 잠깐만 야, 미안해 아니야 소스하이터 아, 아니네 간다, 나 아 니 일기도 니 일기를 내가 왜 자꾸 가져가냐 기분 나쁘게 버려 나 갈테니까 너 뭐 알아서 해라 나 싸우러 가고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딴거 다 제쳐두고 음... 그럴 수만도 없으니까 일단 이동을 합시다 나 그 언데도 제거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냐 저거 가방도 열었겠다 상자도 열었겠다 어 어디 가자 아 더 이거 증거 모기 귀찮은데 솔직히 말해 여관 뭐 열쇠로 가서 여관 해야되나 프로한테 한번만 갔다가 가자 그냥 너무 중간에 재미없는 퀘스트를 넣어놨어 그거 너무 재미없어 이쪽이었나? 어 일로 가봐 아 소용돌이를 이렇게 하자 지팡이 쓰지도 않은 듯 버려 소용돌이는 되게 센 거 같으니까 숙련제 기술이기도 하고 야 아 아 안녕 정말 놀랍다 어느 분이 네 예 제이크 그리고 어느 분이 아 아 아 안녕 안녕 아 ef Ale 아 다시 아닙니다 아이 하지마 아... 아... 하지마! 입지마! 진심이야! 나... 아... 씨... 그림이 왜 이렇게 많네? 이 동네는... 아... 이런 짓 하지 말자. 아... 진짜 너무 거지같다. 아... 내가 후회된다. 됐고! 여관 주인한테 좀 노가리나 까보자. 어... 도룩게 귀찮게 만들었어. 게임 한 번.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냐, 나를? 노박, 시민. 조심히 가세요. 가ный 머리가 더 낭만한 사람이야. 안녕! 어떻게 도와줘야 해? 제 제이코은 이즈мер엘드의 제일 큰 곳에서... 아...가자 다른 증거인지 나발인지는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아 근데 야 이거 책도 그렇고 그렇게 증거 받는데 이거 너무 받아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야? 나 그 로봇인지 뭔지도 잡아야 된다는데 너무 너무 적들이 많으니까 야 왔다 갔다 그 캐스트 깨졌으니까 갔다 오자 그냥 시간 끝이나 설명 간다 그러고 안 갔네 돌 사렸어요 새로운 포탈 너머에 무엇을 발견했나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 어 그래? 다른 포탈 확인하러 가자고? 어느 게 다른 포탈이야? 내가 어디 갔냐? 비활성화 이거야? 영웅의 홀로? 어...가자 동료가 네명이 최대라 그랬지? 소환수 제외하고 이구만 종말의 콕? 종말의 포크 종말의 나이프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런밖에 안 해 아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만 있잖아 고대 일기 뭐야? 회전식 숫돌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네 작별을 구하고자 하네 뭐 어쩌라고 회전식 숫돌? 아 백...백이나 먹어? 장식된 양손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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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숫돌이 저런 거구나 이거 몇인데 장식된 양손검 죽은 거 맞죠? 뭐 어딨냐? 내가 혹시 빤스를 너무 일찍 주워가지고 얘가 반응을 못 한건가? 아 용병을 데려갈 수 있다고? 별게 다 있네 용병을 동료로 넣을 수도 있나보네 정세가 뭐냐 내가 해고한 놈들 이리로 온다고? 그딴 건데 여태껏 돌아다니기 한 거야? 됐어 꺼져 그러면은 그딴 데려가자 피라미트 알지 돌아가야 되지 이걸로 문으로 가서 해곤에 잡으러 갈까? 이러다가 이번에도 전투하면 뭐 더 끝나겠어 군단병 구경 아 그래 내가 약해서 못 가는거야 아 저기 열렸는데 먼저 가는게 맞나보다 안갈게 아니네 메인은 일때 좀 거르고 메인 하다가 또 이상한 강한 놈 만나면 안되니까 사냥을 좀 해야겠네 언데들 먼저 제거를 해야겠어 저게 저게 언데드 군단이 오고 있다라는 그것까지 포함된거니 퀘스트 빨리 가자 레벨업을 해야돼 일단은 너무 레벨업을 일 고파 경치 만만 있으면 돼 되게 많이 필요한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 어 번개와서 좀 넣어봐 고파 높은데서 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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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너만 쏴 반쯤 먹힌 좀비 얘네 막 회복하고 그러던데 4포인트로 35%야? 어 혐의네 아 범위가 안돼 이번엔 대기다 하라 그냥 어 야 뭐하냐 아 어따가 쏜거야 기막히고 코막히네 진짜 어 회복되는거야 얘? 독 다음에 회복되나봐 어음 아끼면 안되냐 나?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 얘 얘 눕혀놔 질병걸리니까 홈미 됐구요 어 넘겨 젖었어 얘 촉촉해 지금 촉촉한 녀석이야 따뜻해졌어 야 이거 야 잠깐만 기절화살이야 웃기지마 번개화살 쓰라고 이거 번개화살 아니었어? 나 멋대로 망상한거야 기절화살 보고? 쏴봐 100% 맞네 아 뭐하냐 이거 쓰면은 못 때리잖아 미도라의 턴 네 죽이자 이제 아아 야 제대로 쳐 그래 넘기고요 미도라가 느린거야 빠른거야? 느린거겠지? 우선권이 없는거겠지? 우선권이? 뭔가 많이 느린거 같은데 쟤는 아 우선권이 6이네 아 그렇네 느린거네 주인공이 되게 빠른거고 아닌가 모르겠어 돌아 예쓰 예쓰 빗나간거 봐라 야 깨지마 죽을라고 진짜 어? 봐주니까 말이야 정신 못차리고 말이야 해피질이야 야 쟤한테 저주 걸어 아 약화됐습니다 뒤로 빠지시구요 주인공이 몸빵 다 해줘야된다 딱히 뭐 할게 없는데 어 은근히 은근히 괜찮은데? 뭐 없는거 보관 낫지 뭐 회전 그렇지 잘했어 야 걔는 안되는데 야 걔는 안되는데? 아 여기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전기 이게 어디갔어? 전기란다 그 독 어 일어났네? 어 너가 몸빵을 대야될 것 같다 이 생각에는 어 이거 어구를 끌어서 가져가고 누구 멋대로 저거 풀려버렸냐 누구 멋대로 저거 풀려버렸냐 아 진짜 야 이렇게 할거야? 어 주인공 좀 맞아도 돼 아 주인공 아여 미도라 기절 때문에 못 때린다 아 미도라 죽겠는데? 예에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괜찮은데? 아야 견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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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뎠어 견뎠어 어 주인공 튼튼해 아이 나약한 녀석 저거 아야 잠깐만 너 저 따위로 야 야 어휴 씨 개같은거 어 다 덤벼 얘도 다 죽인다 그냥 너... 너 바로 거기에 있었어 나 불쌍한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질병 걸림 야 그정도로 굴복해선 안돼요 아 너무 세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 이 어 존나 센데 근데 진짜 존나 센데 졌어 아이템 소비템까지 쓰면서 잡아야되나? 아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군단병 합류시키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가서 근데 가자 일단 가는거를 선결로 하고 좀 그시기하다 좀 사람 심리가 저기를 뭐 일단은 깨는것도 일부에 들어가잖아 클리어에 적대 있니? 아 여기도 가야되는구나 내가 여길 안갔구나 아 그런가보다 어 됐어 나중에 가 저 중요한게 아니고 옥... 언데드 군단이 있고 옥쿠 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둘 다 있는거 아니야 가고 생각하자 잡다가 경험치 죽긴 할거 아니야 어 얘 빼버려 혼자 가서 끌고 와 체력 제일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일로 오면은 얘는 도와주지 않을까? 양심적으로? 구경만 하지 않을거 아냐 일로 데려오는데 어 합류했지 합류했지 지금 9포인트 필요해? 어 넘겨보라 써보자 궁금하다 저거 이런거 있는데 안쓸 이유가 없잖아 오 야 뭐야 쟤 왜저래 영감을 주다? 버프 주네?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냐? 아 이거 상승이구나 오오 괜찮하다 아 저게 저런 기술이구나 영감을 주다가 뭔 기술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명한테 주는줄 알았어 강역 버프네 괜찮네 사인파시면은 뭐쓰냐? 아 아직도 못써 이거? 아참다 겨울씨 같이 먹을거 아냐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있나 아 왜이렇게 멀어 다 이리 와봐 아 못가냐? 멀어서 안돼 저기도? 되지 이제 아 저기 걸리는 통에 됐어 통 깨버려 에이 43%가 뭡니까 이리 와봐 준비해 슬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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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군단병 알지? 둘러서서 잡는거야? 군단병 다섯명이야? 군단병 한명 한명이 나보다 셉니다 랩이 높아서 어 그래 물건 잡았지 이러면 군단병 끌고 가면 될거 같은데 쭉쭉? 오우 예압 군단병 클나스 좀 보소? 뭐야 아우 마법사도 마법도 쓰는구나 군단병이 어우야 세상에 저거 두번 쓰는거야? 원거리 없는건 너무 천국이다 진심 도와주러 와가지고 지금 언덕트 끌고 와버렸죠? 마을로? 개 트롤도 이런 트롤이 없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키를 너무 잘 막아 놓은거 아니냐? 좀 부담되는데 돌아갈래 그냥 한 대 때렸으면 만족해 또 때릴 수 있어? 결국 법사가? 하나 잡았구요 넘기구요 야 그거 쏴야지 연사 어어 이런거야? 오 괜찮네 데미지 세네 아 수준 다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보조나 하자 아 얘 떨궈버려 미끄러지면 좋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아 전지는 좀 오버 아닌가요? 주제도 모르시네요 큰일났네 이거 어우 야 잘 싸운다? 어? 야아 삼백 감사함 무한감사다 진짜 야 떠먹여주는데 막 쩔 받는 기분이 이거구나 쩔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갔다고 뭐 나 적만 닫지 남겨 우리 애들 한식 보내면 되지 맛좀 보여줘 따갑고 따가운 검의 맛을 보여주는거지 그렇지 어때 넘어졌어? 너 되게 포인트 많다 어어 예아 어어 예아 끝내주는구만 아주 잡았다 이거는 이렇게 팼는데 잡아야지 나누는 것 봐 전력 지금 죽었냐? 그렇지 막다 잘 치는구만 아주 끝내주는구만 침은 달라 나 잡던 못잡던 나도 입장이 있으니까 백프로 누우면 어 너무 좋다 누운거 눕히는거 이거 텃에 전원한 상태에서 누워 눕힌 다음에 때리면 되겠네 그냥 전름바리가 된 아 좋다 저거 뭔가 느낌이 다 잡은거 아니냐? 아 일어난거야? 아 내가 쟤도 사키딩 안했나봐 넘기고 넘기고 이야아 요거지 왜그래 왜그래 왜저래 전류 전류 왜저래 기부하냐 쟤네 야 버프 안 끝났네? 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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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왠이로가 할앤파티잖아 이재만 생각해보니까 플레이트 갑질 뭐야 아 무조건 필요하네 힘이 잘 연마된 칼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루와네 블랙잭 재밌다 게임 이거 여러번 해도 재밌을거 같은데 재밌는데 가자 2도 사서 해야겠어 2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한 한 곱이 넘겼는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싸우면은 아닌 고반가 너무 많은데 심한거 아니냐 저거는 저거 더 많잖아 여기는 뭐 어디야 이거 은신하고 갈 필요도 없다 뼈 더미 이거 은신하고 갈 필요도 없다 이거 은신하고 갈 필요도 없다 어음 어음 집에 가는게 낫지 않을까 10레벨인데 쟤 10레벨인데 쟤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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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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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니 야 이건 아니지 도망가면 안된다 죽이고 죽이고 도망가도 되는거 아냐 됩니까 죽이고 안 도망갈 필요는 없잖아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아 잠깐만 궁수야 쟤네? 네? 폭탄맨도 있어 아 버퍼 뭐야아 질거 같은데 그냥 어음 그렇게 엄청 쎄진 않다본가 쟤네는 이름 그대로지? 이름 그대로인거지? 방수야 야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넘겨봐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야 심한데 이거? 아 너무 아 야 진짜 일단 일단 찍어 음 찍었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 하나 더 있잖아 빗나갔어요? 잘했습니다 아 죽었네 옆에 있던 애가 터지면서 아 쟤가 죽어서 재개검치가 들어갔나봐 그렇네 망했는데? 아 졌다 이거야 안되겠다 이거 아 내가 비비기가 좀 힘드네 이거 잘 끌어쳐야겠다 어 전사를 내보내고 끌고 와서 쳐야겠어 애초에 저기를 싸우는건 지금 좀 오버한거 같고 레벨도 간당간당하고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싸워야돼 저 이쪽 이쪽 동네가 내가 나댈 공간이 없네 가자 주인공한테 몸빵을 다 대면서 살인자 공수 이렇게 있잖아 위험한 놈들이잖아 벌집은 뭐 개들은 뭐냐 쉐바 댕댕이 어 대화가 안되네 톡사 목재 화염 스태프랑 일기장 이거 무기로 분류해보자 아 불필요아 불필요아 별로 안통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일단 이건 이제 주고 훨씬 세잖아 이거 너 일단 넣어 일기장 어딨냐 이거냐 아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그거지 일기장은 어디서 났어 그럼 아 이거야? 개들이 주위에 공포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었다 으르렁거리고 톡사쉐바 겁을 먹다니 아 아 아 무서운 곳이구만 대화좀 하자 그 소식에 따라서, 이 녀석은 그 녀석들을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겠어 누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겠어 그래 동정적 가자 난 떠나겠네 밖에 캐스트가 많을 거야 분명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기면 할 거 같거든요 아까 걔네들은 내가 솔직히 그건 좀 오바였고 내가 못 싸운 거였고 그냥 닭돌을 했으니까 진 거지? 첫번 두번은 전력적으로 좀 싸우면은 분명히 실마리가 보일겁니다 이상한데 온거 같다나 일단 가봐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냐 여기로 가면 이쪽 문이잖아 안되지 그러면 저쪽을 먼저 잡아야지 해골들이 제일 약한 놈들이야 설마? 너무 많지 않냐 그런거치고는 조금 거짓이긴 한데 좀 아트아 안녕하세요 여기 집있다 어 누구있어 누구있어 울프람 프람아 내 사람 보니깐 좋지 자기소개좀 해줘 호송해줄 지원군만입니다만 사이씨 갑시다 기록 추가 버려진 지하실? 지하실 왜이렇게 넓어 능이버섯이다 아 이거 하나밖에 못 가져가냐 독이 든 지진은 뭐야 지하실 왜이렇게 지하실 수 있어 뭔일 있었던거야? 일단 가자 별거 없을거 같은데 의외로 빈 병에 괴짝 있네 괴짝 오 오 괜찮은거 나왔네 드디어 물저항 물약 오오 양동기 좀 버리자 이제 너무 추하다 버려 자 13짜리 방어고 사실 스켈레톤들이 엄청 약한 애들인데 내가 장비를 너무 못맞춰서 지금 고전한거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말이 없어 어렵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 기본장비도 안 맞췄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알몸이거든요 중갑전사인데 중갑이 없는 중갑없는 중갑전사 팥없는 붕어빵이기 때문에 나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지금 너무 살인사건에 미쳐있었어 뭐 한 4마리 나온거야? 솔직히 4마리면 아 야 아니지 아 잠깐만 실화야?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아 아 이건 좀 많잖아 이거 어그로 줘야겠다 주인공한테 왜냐면 주인공은 아 얼어붙은게 어딨어 아 마법사냐 무슨 공수가? 저건 또 불이야? 저건 또 불이야? 야 이거 죽.. 잠깐만 일단은 한번 속가네 너무 아프다 저거 이야아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보여 곤봉수 곤봉수 한국인인줄 아 아 진짜 이러지 야 꺼져 이거 좀 심한거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저러는거든? 상도독이 없네 얘네가 몰래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어 몰래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어 어 위치 파악했거든? 설마 뭐 아무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다거나 그런거 없지? 그건 너무 양심이 없잖아? 너무 갓겜이잖아 아 꼼꼼하게 얼음.. 얼음화살 불화살에 수평까지 들고서 언데드가 되다니 그걸 못쓰고 죽은 원화를 지금 풀겠다는거 아냐? 비싼 재료를 갖고와서 못쓰고 죽었기 때문에 나한테 어 언데드가 돼서 나한테 그 원화를 풀겠다 전혀 관계없는 나한테 던져서 내가 못쓰고 죽은 한을 풀겠다 이 말 아니야 쓰고 뒤질거지 직해 잠깐만 둘이지 아니 저 쟤네 다 걸린거냐 설마 진짜 싫어하냐? 저기 여기서 닿냐 그게? 굴 때리네 얘도 참 태세 바꿔 닿지도 않아 야 거기 쓰면은 어우 거 가도 그런 데가 있냐 이상한 놈들이네 얘네 불러와 원거리는 좀 거리가 있잖아 뭐하냐 쟤 아 근데 저 정도면 솔직히 잡을만하지 아 잠깐만 던질거 아니지? 우리 너무 가까워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깝다고 가속 그리고 사재가 약간 불안한데 사재를 내가 처음 볼 것 같은데 사재의 기술을 사재 자체의 기술을 있어봤자 뭐 힐 정도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거 있겠어 솔직히 있으면 좀 내가 곤란하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원거리에서 딜을 막 쪼아주다가 광역 힐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불편한데 그렇지 믿지도 않았어 난 너를 난 너를 믿지 않았다 아 야 뭐야 아 왜 그래 성급해 아 진짜 이럴 거야? 따뜻하지 넘겨 전사만 끌어치면 돼 니가 뭐면 되는 거야 아 뭐가 뭐가 날라오던 니가 그냥 알지? 걷는데 지금 열심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전사 남았거든요 지금 근점 내시고 화살 한 명인데 화살 한 명한테 다 갈 것 같은 안 좋은 아니야 설마 일단 일단 쯧 긁어 그렇지 미끄러졌고요 시르기 대세 넘겨 스킬로 때릴 거니까 아껴 두자 애매한 짓 하지 말고 너도 이거 때려 누구네 죽여 데미지 박히는 것 봐 너는 기술 써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 좀 걸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내가 급해도 좀 후달리니까 야다해 가속이 좀 야속하네 데미지가 얘를 좀 긁어봐 쟤는 내 생각엔 죽은 것 같고 이미 아니 돌려서 죽여 그렇지 얘가 문제야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느냐 두 대 때리는데 안 돼 이거는 눕혀 두자 그냥 얘한테 맞으면은 아 야 야 야 웃기지마 아 일반 화살 쏘는 거야? 두 번이나? 후회할 텐데 때리기 좀 애매하죠 미도라만 뒤로 빼면 된다 쟤 자일하고 있으니까 멍청한 녀석 자일을 하다니 미도라도 일단은 탱커인데 너무 어 이 미도라도 일단은 탱커인데 이거 너무 미도라를 얕보는구만 치명타도 띄우는구만 미도라야 눕혀놔 아 이기한 녀석 다시 보러 난 믿어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렇지 쌍따봉 따따봉이지? 니가 몸 대면 돼 그냥 가 돌진해 돌진해 돌진해서 그냥 다 날려버려 너가 몸만 대면 돼 어차피 230면 달지도 않을 거 아니야 좀비 먼저 좀비 너무 튼튼하다 야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기어와 몰라 뭐 하긴 해야되잖아 어 여기 죽은거야 여기있네 언제 죽었냐 일단 일로와라 뭐 확인해야되잖아 아 뭐 체력이 뭐 달던 안달던 너무 아픈데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포인트가 보이는구나 나한테 아 몰랐어 닫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네 아 그렇네 이걸 이제야 알았네 저주라도 걸자야 아 여기 이것 때문에 안되는거야 나 진짜 최악에 위치해서 싸웠네 음 런 아 야 런 야 고정도로 안죽지 아 저건 좀 아니지 야 자리 교체라고? 좋다 야 이따 아 야 야 어디 있었냐 얘 야 갑자기 없어졌길래 뭐 어떻게 됐나 했더니 위에서 튀어나오네 미친놈이 한방에 죽을놈이 말이야 매너있게 여잔 안 때리겠다 이건가 자식 난 때릴건데 죽엄마 너 아까 맞았지 한데 얘부터 죽이자 좀비부터 죽여야겠지 좀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막 가까이 가면은 뭐 어떻게 뭐 때릴래? 아아 안 믿었어 난 원래 너를 어 야 잠깐만 미도라 힘든데? 야 미도라 미도라 힘든데 이거? 미도라가 힘든데 미도라가 힘든데 이거? 아 야 미도라가 힘든데? 좀비 넘어오고 지금 주인공 아 야 좀비 너무 세다 근데 인간적으로 미도라가 힘들면 이거 오반데 맞아줘 제발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미쳤네? 20%인데 두 번 맞췄어 이게 운빨게임이지 뭐 기절했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너만 잘하면 된다 야 야 이거 너무 좀 야 힐이나 일단 해봐 쟤 왜 저렇게 든든하냐 살짝 이해가 안되는데 어우야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주인공 죽어요 진짜 진심으로 저 여자 하나 때릴 것이지 왜 어 말이야 일단 걸어봐 저주 뒤로 빠져 다같이 빠져 30이면 솔직히 중독 풀렸지? 어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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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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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있지 느리지? 그치 느리지? 아 너 왜이렇게 어떻게 회복하는거냐 야 너 다는 것보다 차는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양을 보니까 약간 푸짐한 불인데 이분 음? 걘 추는거 맞냐? 야 잠깐만 잠깐만 이제 기절 기절 언제 풀리니? 바닥에 역병이 있으면 피 찾는거 아님? 여기 있을때도 찾었는데 여기 역병이 있었나요 그때? 좀 쏴버려 굴림 안하니까 저거는 아 근데 좀 많이 들긴한다 포인트가 아 뒤로 빠져봐 아 방향을 잘 잡아야될거 같은데 일로 잡아 일로 일단 잡아 한칸 더 가 그래 쏘고 역병을 지가 뿌려버리네 아 야야야야야야 기절 저렇게 걸리는거였어? 야 너무 헤리다 야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너무 헤리다 쟤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제대로 안하냐? 자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살라면은 자주를 걸 수가 없구나 아 독이 회복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독을 어떻게 풀어 아 그냥 일로 오네 아 차는 것 봐 내 생각에 딜로 죽일 수 있는데 어 솔직히 좀 힘들다 죽일만한 규격을 넘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낮춰주면서 체력을 전기로 유도하자 확정 확정 매겨주면서 아니야 너 대기해야돼 너 죽어 진심이야 가서 아웃 낮춘 다음에 어 눕힌 다음에 졸라 패서 죽인다 그게 맞는것 같다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 턴 내 눕힐 수 있나? 아 솔직히 한 번은 버틸 수 있잖아 협찬 한 번에 아 내가 중독이 걸린... 내가 설마 기술로 중독 건 건가 아니지? 아무리 그런건 아니겠지? 일단은 이거 때리고 조금 그렇지 야 때려 잡았다 이거 잡았지 이거 누워있는 놈한테 지겠어 설마? 양식머리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뭐 꿈꾸고 있는데 할 수 있지? 100% 야 데미지 센것 봐 태세 막갔더니 이야 됐다 아 고전하게 하네 사람 또 아 재밌는... 야 야 미친놈이? 야 야 너 비싼거 쓰게 하지마 주제를 알아 아 진짜 네가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내가 봐준다 나 너 그림 있었냐 어딨어 네가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봐준다 아 잡았네 카밍나 하자 가서 미도라야 너도 이런 것 좀 배우 그러는 거야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채워주고 있냐 동료를 위해서 계생 두루마리 황금 화염 화신의 두루마리 뭐야 아 면역이 된다 넉다운 화살 아 근데 나 궁수가 신의 한수인 것 같긴 하다 궁수 진짜 좋긴 하다 확률은 진짜 혐의인데 쏠때마다 약간 이빨 막 깨물면서 부들부들 대고 있긴 한데 내가 좋네 아 벌써 두시간 됐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고 너한테 줘야겠다 야 이건 이건 됐고 아 이런거 어디서 주워오는거냐 저급한건 됐고요 먹은거 맞어 먹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너가 들어갔냐? 장갑이랑 먹지 않았나? 아 쪼끔 한번만 더 싸우고 싶은데 나 아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아 이거 가져가야지 무게 안드니? 아 힘이 안되서 못드냐? 너 들 수 있지 가져가자 야 가져가자아 아 너 무겁나봐 아 미돌아 실망이야 여전사가 저것도 못들면 어떻게 망신이야 21색 여전사답지 않았어 감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거 너무 무섭다 쟤네 쟤 너무 무섭다 야 그것보다 나 어떻게 대기하는거 없냐? 휴식같은거 하면 안돼? 여기에 적이 나왔었단 말이죠 여기 뭔가 있어 있으니깐 막아놨을거 아냐 몬스터들로? 안돼 나 여기 못싸우는데 지금 힐 해야되는데 힐 하는데 없냐? 아구 분명 방법이 있을텐데 추하게 나오지 말자 우리 어떻게 피가 깎여져있는 상태에서 싸울라 그래 마을이 돌아가니까 귀환할까? 언제 다 치워 이거 스킬 써가면서 통안에 일격인지 나발인지 전투차를 쓰고 쓰면은 데미지 막 펌핑되는거 아냐 기대되는데 가자 일단 리젠같은거 안되나요 몬스터? 리젠을 원합니다 경험치를 원해요 레벨업이 너무 하고싶습니다 껐다 키면 리젠 된다거나 뭐 그런거 없나? 착하네 야 뭐 어떻게 회복이라도 좀 시켜줘봐 아 이거 하면은 아니네 아씨 뭐야아 회복인줄 알았잖아 아 설렜잖아 어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 게임 어 두시간씩 끊어도 빨리 가는데? 어 이거 누구 무덤이냐? 이건 무덤이나 팔까? 회복되는 동안 그레고린지 주디슨지... 어... 알 바 아니고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허... 요런 좋은 것을 남겨두면 쓰나... 어허... 함부로 파고다니면 나 막 쳐맞는거 아니냐? 멀미 받는거 아냐? 아무것도 없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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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아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어 너무 재밌는데 되게 재밌어 중독성 장난 아니야 지금 한 건 없는데 한 게 없어 더 재밌는 거 같아 아 조금만 더 할까? 아 야 너 너무 나야 사람 막 마음을 들어서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무덤이냐 이거? 그럼 다 같이 물어버렸냐 그냥?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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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멈출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일단 한 번 더 더 켜야 되나? 아 조금만 갔다 갔다 아 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아! 그걸 들켜버리네 미개하게 야야 잠깐만 미돌아 안 돼 미돌아 죽어요 아 씨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넌 일단 흡이 있잖아? 넌 일단 흡이 있잖아? 그렇지 미돌아는 걸러 걔는 막타용으로 쓴다 한꺼번에 달려가서 때리는 용도로 한꺼번에 달려가서 때리는 용도로 이거 몸빵해? 그렇지! 웬일이야 그냥 쏘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아아 나 태세하고 써야지 뭐하니 태세하고 써야지 그렇지 100%인데 얘네 아 얘네 이런 애를 잡는 게 먼저였구나 어 개 쓰레기들이네 얘네들 태세 넘겨 아 태세하고 이동했어야 되는데 됐어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이건 아니잖아 저 장난하냐? 어? 장난하냐고 우리 턴 다음에 온다 그래도 폭탄이 우리 쪽에서 나와버리네 미쳤네 이거 퇴전을 잡자 경험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얘네 먼저네 미돌아 죽잖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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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하하하 야 다음에 이어서 하죠 우리 어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저녁에 하던가 내일 하던가 하겠으면 수고하셨구요 아 우리 쪽에서 부활했어요 우리 쪽에서 쟨데가 죽고 어 죽으면은 우리도 죽죠? 통 터뜨리는 게 통이 있었나요? 어 쟤는 여기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땅바닥에서 우리 쪽에서 도망갈 턴이 없었어 초차 자폭하면 죽잖아 어차피 자 나중에 다시 가는 걸로 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